정신과요? 그럼 우리 집사람 멘탈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검사 결과 혈관에는 이상이 없는데 심장 앞쪽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멀쩡한 사람을 미친 여자 만들게. 안녕하셨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혹시 우리 루리를 만나러 왔어? 아, 아닙니다. 진찰 좀 받으러 왔습니다. 틀림없어? 혹시라도 날 속이는 거라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자네 같은 놈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진정성이나 책임감은 약에 쓸려도 없고 연약한 여자를 위해 주지는 못할 망자. 하등 인간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들. 한마디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짐승들이야. 아버님 인정합니다.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제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제 진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혹시 자네 아직도 내 딸한테 미련 있어? 그렇다면 꿈 깨. 나는 내 눈에 흙이 아니라 바윗돌을 들이부고도 자네 같은 사이 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팀장님 방금 가신 거 루리네 아빠 맞죠? 어 맞아. 등만 봐도 우수수해요. 여기 어쩐 일이야? 네. 아 루리한테 혹 대려고 왔어요. 얘가 걔야? 네. 저는 입대 준비해야 돼서 가봐야 되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뭐 쭉. 너 이 루리 닮아서 진짜 귀엽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